올봄 유행 화이트 스커트 코디 방법 산뜻하고 청순한 아이템입니다 코디 방법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체크 블레이저와 매치하는 방법입니다 우아하면서도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느낌을 연출해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버사이즈 재킷과 매치해주는 것입니다 클래식하면서도 시크하고 쿨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기본 트렌치코트와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트렌치코트는 클래식하지만 스커트와 매치해주면 트렌디한 프렌치룩이 완성됩니다 조금 특이할 수도 있는데요 수트베스트와 매치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조용한 럭셔리룩 트렌드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이 조합은 트렌디한 스트릿 패션을 맛볼 수 있고요 산뜻한 캐주얼 룩도 연출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